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띠들의 만련운을 살펴보고 동시에 만련운의 발복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운세 전략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련운이라고 했을 때 그 시기구본은 은퇴 후 혹은 자녀들 출가시키고 난 후를 의미하니까요.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만련운이 제일 중요한 운이죠. 초년운이 아무리 좋아도 만련운이 나쁘다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초년엔 내가 무지 고생했는데 노후에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누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삶인거죠. 만련운이 중요한 까닭은 열두디 어느 띠나 공통적으로 해당될 그런 내용이지만 첫째 만련이라는 이 시기가 갖는 시간적인 의미 때문이죠. 인생의 수학과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라 더욱 그런데요. 이 시기는 초년처럼 새로이 도전하거나 혹은 재개한다든지 할 때 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둘째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큰 병 없으면 누구나 100세까지 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은퇴 후에 또 일이나 직업 없이 아주 긴 자녀 수명을 살게 되다 보니 이 만련이 차지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다른 나이대보다 제일 긴 시기를 차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시기의 삶이 중요하게 와닿게 되는 거죠. 셋째는 만련운이라고 하면 보통 한 사람의 운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 그 만련운 속에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잘나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배우자 운과 자녀 운이 나쁠 때 비록 그분은 잘나가지만은 그분에게 우리가 만련운 좋아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이치 때문이죠. 여기에 또 체명과 타인의 평판을 예민하게 또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속성상 이 만련운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넷째 개인의 인생으로 봐서도 이 체력적으로 힘이 소진되는 그런 노년의 나이에 이 만련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삶이 그야말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현실 때문인데요. 만련운이 박부가다면 나이가 노년이 되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또 나이든 노년에 좋은 일자리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이런 까닭의 만련운이 참 중요한 것이죠. 소띠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충직하고 성실하고 우직하고 인내심도 아주 남다른 그런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성이 착하고요. 제복이 있고 사람 간의 관계도 아주 좋은 띠죠. 소띠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잘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음양오행의 접근 방식으로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소띠 여러분들이 만련운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또 사주의 주인인 여러분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만련운 전개가 돼가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인데요. 소띠는 음양으로는 음이고 오행으로는 토입니다. 즉 음기운의 토, 음기운의 흑인 셈이죠. 여러분들이 생년에 따라서 다양한 청간 때문에 청간까지 살피면 여러 오행의 소띠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오늘 지지의 오행만 대표적으로 살펴서 각기 띠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이 지지와 오행만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청간과 오행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지가 소띠인 음기운의 토만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방법이 모든 소띠들에게 폭넓게 적용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불의 기운은 어떤가요 여러분? 불의 기운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죠. 또 물은 어떤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죠. 지금 소띠가 해당되는 이 토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 토의 방향성은 앞서 예를 든 오행 물과 불처럼 수직성이라는 그런 방향성 대신에 수평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땅을 개관할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소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또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토를 키우는 것은 불이거든요. 토는 불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인데요. 그렇게 또 취한 에너지를 근원 삼아서 이 토는 금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주면서 상생관계가 되는데요. 토는 불을 만났을 때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해진다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이것을 소띠에게 적용해 보면 소띠분들은 남자건 여자건 불의 성품, 오행인 불의 품성을 닮은, 불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소띠 입장에서 제일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결혼관계이든 사업적인 혹은 동업의 관계이든 마찬가지고요. 불의 성품이라는 것은 오행 불의 성품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들으시면서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불의 성품이라는 것은 열정, 정렬을 의미하거든요. 즉 소띠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운을 크게 전개하려면 열정 있고 정렬적인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토라는 오행은 자신과 상극의 오행인 물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음양오행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덕스러움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과 흙은 서로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이 토는 항상 물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가뭄의 눈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밑을 파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물길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소띠 여러분들의 지지오행인 음기운의 토라는 이 오행은 자신을 상극으로 극하는 오행인 이 물조차도 자신의 품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이 소띠 여러분들이 말려놓은 전개나 혹은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오행적 해석으로 인해서 소띠는 가장 덕스러움을 갖춘 그런 띠라고 말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극인 오행도 품는다는 것은 소띠들은 결국 실제 생활에서도 덕스럽게 포용하는 면이 두드러진 그런 띠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소띠의 말려놓은의 전개는 자수성과 또 자력갱생하듯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운이 강한 특징이 있고요. 또 사업이 적성과 아주 잘 맞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로 재물복이 안정되게 유지돼서 문서운이 좋은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소띠는 그래서 문서운이 있어서 재택으로도 부동산과 아주 잘 맞는 그런 띠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띠는 언행이 좀 신중한 그런 성격에서 보이듯이 말려놓은의 전개도 빈틈없이 차곡차곡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운세를 보여주는데요. 과묵하지만 성실하고 끈기 있게 초질관하는 그런 띠의 특징을 함께 보여준다고 봐야 할 텐데요. 소띠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보통 다른 띠들 같은 경우는 이 원진과 상충관계가 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상극관계는 아닌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소띠들은 좀 극명하게 이 원진과 상충 같은 그런 상극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작용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부부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소띠의 원진과 상충의 관계가 되는 말띠와 양띠와는 실제 생활에서도 크게 상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소띠들은 쥐띠와 뱀띠 그리고 닭띠들과는 눈에 띈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점도 눈여겨보시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소띠의 음양호행이 음기온의 토라고 말씀드렸고 이 토를 키워주는 것은 제가 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뱀띠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파트너나 혹은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띠와 시너지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도 자주 보여지기 때문에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때 뱀은 음양은 소띠와 같은 음이거든요. 이렇게 음과 음이 만난 경우에는 좋을 때는 시너지가 되지만 서로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가끔씩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점이죠. 말린 운의 전개나 또 발복에서도 이 소띠들은 인덕을 크게 받는 그런 인간관계와의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그런 띠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꼭 이성관계가 아니어도 소띠들은 자신들과 잘 맞는 띠와 또 잘 맞지 않는 그런 띠가 좀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띠들은 한 번 그 인간관계에서 상처나 트러블이 생기면 같은 이치로 다른 띠들보다 좀 복원력이 약해서 원래의 그 좋은 상태의 인간관계로 복원이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은 그래서 소띠와 이성관계이든 혹은 사회생활의 관계이든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결국 사람 좋아 보이고 열두 띠 가운데 인내심이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소띠가 한 번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 소띠는 예전처럼 두 번 다시 그런 인간관계에게 다시 신뢰를 보여주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소띠의 왕구하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시간 약속도 그래서 소띠하고라면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소띠는 시간 개념이 남다른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운이 아주 좋은 소띠지만은 모든 소띠들이 운세 예측대로 또 모두 복록을 누리는 그런 말년운을 보내는 것은 아닐 텐데요. 소띠 같은 경우도 다른 띠들처럼 잘 뿌리를 내려서 안정된 그런 말년운을 전개하는 분들과 또 심하게 고초를 겪는 그런 분들이 함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이 타고난 말년운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주의하고 또 어떤 것을 참고해야 하는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이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리원칙과 함께 신리도 병행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소띠의 주된 기질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죠. 소띠는 원리원칙주의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살면서 실수를 제어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 많죠. 그런데 원리원칙과 신리라는 이 두 마리의 이익이 충돌 혹은 선택이 고민되는 일이 생기면 대부분은 그래도 신리 쪽을 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소띠는 분명히 머리로는 어느 선택이 더 실속 있는 결과가 될지 다 아는 상황에서도 실익을 포기하고라도 원리원칙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이죠. 둘째는 노년의 시기에는 배우자와 의사결정을 공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한번 신뢰를 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끝까지 믿다 보니까 소띠 자신은 진국처럼 변함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환경 탓에 혹은 기타의 이유나 변화된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소띠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순도의 인간관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변함없이 소띠가 신뢰를 보여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예를 들어 지인 암흑이한테 대출과 보증을 써준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여파는 노년의 말려는 전반에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셋째 소비도 필요하다. 특히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소띠들은 경제관념이 남다른 띠 중에 하나거든요. 명분이 있는 곳에 아주 통 크게 잘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돈이 잘 소비되지 않는 띠죠. 자신과 가족을 위한 명분이 아닌 기분을 위해서라도 혹은 실용은 아니지만 미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넷째 운이 좋고 운이 확장기에는 사업의 안목을 다변화 또 사업이나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띠들은 성실파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노동이 들어간 것에 자긍심을 갖고 노동 외적인 투자에서 혹은 사업적인 다각화라든지 흔히 하는 말로 운이 관련된 그런 부가가치는 크게 반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소띠들은 심성이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에 크게 관심과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다음으로는 소띠의 자녀운 한번 살펴볼까요? 소띠의 경우 딸 같은 경우는 관운이 좋아서 석박사들이 많고요.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들이 많고요. 아들은 주로 가업을 이어받는 사업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소띠의 건강운 한번 살펴볼까요? 몇몇 띠들과 마찬가지로 소띠도 수술을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크게 건강을 위협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건강운과 관련해서 항상 운전 시에 방아운전 하시면 좋은 띠죠. 음주는 반잔이라도 입에 댄 날은 꼭 대리운전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띠고요. 소띠들의 말년운을 잘 전개하기 위해서 소띠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 한번 알아볼까요? 남자의 경우는 헬스, 축구, 마라톤이 아주 좋고요. 여자의 경우는 수영, 골프, 산행 등이 아주 좋습니다. 살면서 제복이 붙는 좋은 자리는 불의 자리인 남쪽이니까요. 이것은 사시는 곳 기준으로 방위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띠들의 말년운 또 말년운을 발복시키기 위한 우수의 전략까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말년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오늘 부족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시리즈로 계속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말년운의 영상을 내실 있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소띠 여러분들 멋지게 성취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초화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실시간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